너무 웃었어 너무 웃었어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이 영상은 잘생겼어요 김과 진짜 있네 김과 진짜 있네 김과 진짜 있네 김과 진짜 웃는거 같아 진짜 웃는거 같아 진짜 웃는거 같아 고춧가루 추억의 김밥이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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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싼 푸싼 고춧가루 바다 고춧가루 수준 저게 몇 층이에요? 아이파크 75층인가 홍삼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하얘 원래 그렇게 넘치게 하는거에요? 일본에서 복을 많이 받으셔야 하는 의미에서 다 버려요? 다 버려요? 다 버릴 수 있어요 사각 잔에 있는거는 유리잔에 따라서 마시면 돼요 아 네네 이거 뭐에요? 이게 민물장국 두개다 민물장국인데 방금이 조금 다른거에요 네네네 오랜만이다 내가 꼭 하루키 소설 안에 들어와 있는거 같아 나 삼치새끼 꾸덕꾸덕 먹어야 돼 삼치새끼 꾸덕꾸덕 먹어야 돼 삼치새끼 꾸덕꾸덕 삼치새끼 꾸덕꾸덕 Meaning more 삼치새끼 꾸덕꾸덕 할머니 피곤해요? 네 하하하 너무 피곤해요 눈 쌍꺼풀 3겹 되려고 그래 지금 지금 며칠째예요? 지금 이게? 지금 한국 온 지 열흘 12일? 12일째 12일째 넌스톱 달렸어요 매일매일 점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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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점심 약속 저녁 약속 근데 근데 좋아요 피곤한데 좋아요 아 된거야? 상자 안 가보구나 자잔 방에 왔어요 방에 왔어요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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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nhi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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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s os 오케 오케 wow 이웃 measu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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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씹지도 않고 가위에 정신을 넘어가는 호흡 되게 힘들다 남의 핸드폰은 왜 이렇게 다 잘 나오는 것 같지? 남의 핸드폰은 왜 이렇게 다 잘 나오는 것 같지? 남의 핸드폰은 왜 이렇게 다 잘하는 것 같지? 부산이 다 그래요? 아니면 여기만? 해운대도 바닷가 쪽만 그래요? 아무래도 바람 많이 부는 쪽은 좀 그렇겠죠? 안 치면 안 그래요? 시내는... 시내도 부산역 가도 부산역을 가도 부산역 옆에 부득하니까 별피가 있잖아요 저거 울류동 시브로트 공정기 전동 중입니다 비 오는 날 단팥방을 듣고 서울로 갑니다 짜잔!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살아가 늘었지만 사실 비 오는 날 날 기준에 찍는 날 날씨가 더 좋은 날 오랜만에 가본 Rosalda 풀러는 날이 없다 vielleicht 이거 그냥 한 번 더 먹을 수 있어요 여기싶거에 왔을 때 And you know, this is kinda hot You know, what this is, it's not hot You know, it's so nice You know, this is super h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